샬롬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죠? 대미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용인에서 평촌에서 삼본에서 또 서울에서 열방의 곳곳에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인천도 계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예배하는 장소 곳곳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피로 또 이 장소와 또 전국에 또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정결하고 거룩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서 정말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해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정님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금 11장 말씀이에요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와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자 주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보다가 지금 잠깐 누가복음으로 왔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5절부터입니다 자 5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랬어요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내 벗이 내 친구가 여행지에게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일 게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그랬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서 대답하여 그 친구가 집 안에서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 가족들이 다 지금 침소에 들었으니 그때는 이불이 하나로 이불을 하나로 덮었으니까 그리고 한 방에서 다 자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깨고 이렇게 번거롭고 문을 또 열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마을 한 마을이 마을이 공동체입니다 한 마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집에서 이 내용들은 이미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본문을 연구하고 경험한 분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는 마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집에서 어떤 한 집에서 공동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집에 빵이 있고 없고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도 손님이 찾아와도 한밤중에 오는 것도 사실은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 그 땅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여행을 합니다 밤에 그래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은 나의 손님이기도 하지만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전체 소문이 나고 공동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귀약이 있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가 찾아와도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집에서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한밤중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아 지금 나 문도 닫았고 지금 친구들도 다 지금 누워있고 아 귀찮게 하지 뭐 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언정 왜 준다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이라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간청하니까 막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본문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막 두드리고 계속 끈덕지게 하니까 일어나서 좋겠구나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간청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아주트 파나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트라는 것은 강해지다 강하게 하다 얼굴을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나부는요 파나부는 이제 얼굴이고요 얼굴을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 간청하다는 게 간청한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해석이 가장 적절하냐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굴을 강하게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창피한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앞에 보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랬는데 빌려달라 이건데 그랬는데 구워달라 빌려달라 이때 당시에 구워달라 빌려달라 이것은 그럼 뭐 이자를 쳐서 다시 주겠다 내가 정말 너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구워줄래? 빌려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집에서 떡을 만들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 이야기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얼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 끈덕지게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18장에 가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불이한 재판관에게 매일 끊임없이 가서 졸라대는 그 여인의 모습 기도의 그 끈덕진 기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을에 있는 그 규약을 어기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당연히 줄 줄 알고 가서 요청을 한 거고 요구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집안에 있던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일어나서 주는 거예요 그게 마을의 규약이고 그게 마을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 가장 좋은 것을 마태복음 6장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에선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과연 주실까 과연 될까 내가 이거 내가 내 상태가 있는데 내가 한밤중에 찾아가면 과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은 좋지 않을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밤중에 찾아갔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분 당연히 일어나서 주시는 분 주변 환경이 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깨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일어나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 이 단어에 제 마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갔냐면 자기 친구는 먹이기 위해서요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 6절에 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녹화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을 전체 손님이에요 정말 귀중한 손님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손님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세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세요 정말 당당하게 나가세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스라엘 내 친구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제 친구 우리 에클리샤 교회 친구인 이스라엘을 제가 먹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먹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희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는 어떤 나라 여러분 홍콩이 될 수도 있어요 홍콩 땅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들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밤중이어도 일어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시는 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쭈빗거릴 필요 없어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라면 내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들이 오늘 완전히 다 끊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친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친구 그 누구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줏 바나브 얼굴을 강하게 하고 당연히 당연히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여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쭈뼛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내가 묶여있고 감옥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자라나 치우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를 친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두드리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알게 된 집사님이신데 또 이번에 유튜브 말씀 영상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하게 돼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통화를 하게 돼서 서울에 계신데 그곳에서 또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포를 해드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하시든 가족이 예배를 하시든 또 소그룹이 예배하시든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교회라는 증거를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 예수와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예배하든 또 혼자 예배하든 가족들이 예배하든 예배하시다가 대비 목사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또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방종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지 영상 보고 예배하면 되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정말 여러분의 생에 어떤 날들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와를 사랑하고 전하는 예수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메일로 주세요 댓글로 주세요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예수와를 축복하고 정말 또 만나보고 싶고요 말씀을 듣고 났으니까 끝나지 말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하셔서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서 여러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그 다음 본문을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드린 헌금 주일 헌금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오병 이여와 같은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의 성도님들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 집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시간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